오늘 주말인데 우리 뭐 할까? 아 나 좀만 있다가 가야 돼 약속 있어 갑자기 무슨 약속? 주말인데 나는 친구가 급하게 불러서 뭐야 난 주말이라고 지금 오빠 만난다고 시간 다 빼놨는데 나보다 친구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됐어 오빠는 항상 내가 1순위가 아니잖아 이럴 거면 헤어져 뭘 헤어져? 나 미녀와 야수에 나오는 야수인데 너 지금 남자친구가 1순위가 아니라고 해서 삐진 거야? 네 진짜 이거 왜 이렇게 여자들은 자기가 맨날 1순위고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여자분들은 남자친구가 1순위예요? 네 네 아 그래? 언제나 항상 먼저 남자친구를 생각하고 막 그러는 거야? 네 어 그래? 네 왜 대답 제일 크게 그래? 그래? 어 그러면은 남자친구한테 어? 그 에르메스 버킨백 어? 그거를 잠깐 이렇게 들고 있으라고 했어 근데 남자친구가 그거 들고 있다가 넘어졌는데 남자친구 무릎이 까지고 버킨백이 찢어졌어 뭐가 더 아까워? 뭐가 더 아까워? 남의 친구가? 남의 친구가? 남의 친구가? 네 너 버킨백 없지? 여기 다 버킨백이라고 하는데 혼자 남자친구가야 이러고 있어 너 오늘 가방 뭐 갖고 왔어? 들어봐 들어봐 왜 숨기냐? 왜 숨겨 들어봐 들어봐 왜 숨겨 들어봐 왜 숨겨 왜 숨기는데 더 궁금하게 아 그냥 뭐 갖고 왔느냐 보냐 그냥 개인적으로 뭐야 이씨 세면백이야? 분이야? 분이야 그러니까 모르지 여기 있는 사람 다 이렇게 버킨백이라고 했잖아 내가 아까 얘기했을 때 가방이 찢어졌어 이 얘기만 했는데도 혼자 남자친구야 가방 뭔데? 세면백 다 버킨백 아니야 어? 버킨백이 뭔지도 모르면서 어? 이래도 여러분들이 어? 남자친구가 1순위야 아니라고 상황에 따라 다른 겁니다 어? 우리 남자들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 여자친구가 버킨백을 들고 가다가 넘어졌어 근데 가방이 찢어지고 여자친구 무릎이 까졌어 그럼 우리가 거기 가다가 옆에서 보고 어? 이거 가방 어떻게 해 이거 가방 찢어졌어 우리 이래? 우리 안 그러잖아 우리 안 그런다고 우리는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칠칠맞게 들어다느니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지 아유 칠칠해 시끄럽다 시끄러 강렬 렛츠 고 손을 찔러 렛츠 고 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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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짜증나 여태까지 했던 캐릭터 중에 제일 잘 어울린다 뭐야 이거 제일 잘 어울려 야 뭐야 캐릭터 겹치잖아 무슨 말이야 아 똑같이 하고 나와 어떻게 해 아 뭐야 짜증나게 아 야수와 야수네 나도 아 golpe 아VI 누가 보면 내가 미니언줄 알겠네 아하핳ins 자신감 더럽게 있네 maki 잠깐만 아까 백 때문에 오오오오오오오오이커 한 사람 누구야 백 넘어 백 찢어졌을 때 여 nervous 저분은 남자친구라고 했어요, 저분은 남자친구라고 했어요 남의 친구라고 했어요 저분은 남자친구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져있지? 집 가방이 세면백이거든 우리 여성분들은 남자친구가 1순위입니다 우린 말이요, TV에 딱 맛집이 나와 맛있는 음식 막 나와 누구랑 먹으러 가고 싶으세요? 남자친구랑 주요 미식회에 맛있는 게 나와서 누구랑 가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딱 우리가 쇼핑하러 가는데 남자 마네킹의 수트가 되게 예뻐 이거 누가 입었으면 좋겠어요? 남자친구 남자친구 사시고 싶어 한다고요 우리도 그래, 쇼핑할 때 여자친구 생각하잖아요 우리 남자들도 백화점에서 혼자 딱 쇼핑을 해 혼자 딱 쇼핑을 하다가 저쪽에서 커플이 딱 쇼핑을 같이 하고 있어 그럼 딱 보면서 여자친구 생각하잖아 딱 보면서 나도 여자친구 있는데 같이 안 오길 잘했다 어머어머어머 너무 힘들어 보인다 뒤에서 쇼핑백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저거 뭐냐 이렇게 우리도 항상 여자친구 생각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같이 오고 싶다고 생각을 해야지 우리 여성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나는 남자친구가 1순위인데 남자친구는 내가 1순위가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다른 게 1순위여서 서운했던 적이 있으세요? 언제? PC방 일 게임 강아지 고양이 우리가 개만도 못해? 여자친구인데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우선순위에 밀려 서운할 때 3이 뭘까요? 나보다 게임이 먼저일 때 누구 누구 게임이 먼저인가 봐요 게임이 먼저 아 진짜? 저거 남자친구가 게임 많이 해요? 어? 핸드폰 게임을 그렇게 해요? 무슨 게임? 리니지? 자랑스럽게 리니지요 근데 그리고 이 레볼루션 왜요? 그거 지드래곤이 선전하는 건데 지디도 그거예요 여자친구가 하지 말라면 안 할 거예요? 강당하게 얘기해 여자친구가 그거 삭제 안 하면 헤어질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헤어져야지 뭐요? 결혼했어요? 아우 씨 결혼했어 이혼해야지 그럼 야 이혼해 아니 아니 뭐하나 얘기하는 거잖아 와 결혼했으니 뭐라고 장난도 못지 이거 정말 아내분이 되게 막 속이 답답해 결혼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라는 표정으로 결혼했어요 그랬는데 또 내 남자친구가 게임한다 어 저기 민트생 여성분 남자친구가 게임해요? 무슨 게임해요? 스리 그럼 몰라 컴퓨터랑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핸드폰이 확 대단하다 그래서 게임하다가 여자친구 문자 놓친 적 있어요? 없어요? 확인해 어? 있어요 여자친구 왜요? 왜요? 얘기해요 여자친구 얘기해요 지금 팔꿈치로 치는 거 봤어요 왜요? 어떻게 했는데요? 얘기해 보세요 아 짜증나 전화했는데 난 하지마 아 졌어 너 땜에 아 진짜 진짜 쓰레기 진짜 짜증나 그때 왜 전화해? 뭐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군요 예 어 얏어 하지마 어? 대단하다 대단해 자 나나친구 문 없앨 수 있어요? 여자친구가 하지마 그 게임 없애 하면 안 할 거예요? 지금 지우세요 오 오 오 헤어지는 게 낫지 않아? 나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야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야겠지 그래 근데 중간에 만약에 봐줘도 되고 둘이 인생을 알아서 해요 우리 카메라를 찍고 있을 거니까 자 2위 해볼까요 2위 나보다 친구가 먼저일 때 우리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가끔 밥 먹고 친구들하고 술 한잔 먹을 때 남자친구한테 전화와요 자기 어디야 나 보고 싶은데 데리러 갈까?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친구들한테 미안한데 남자친구 데리러 온대 나 갈게 안녕 가잖아요 친구들도 이해를 해줘요 배려를 해줍니다 근데 남자들끼리 있을 때 여자친구가 전화합니다 자기야 보고 싶어 나 보러 오면 안 돼? 나 지금 친구들하고 술 한잔하고 있잖아 그래도 나 자기 보고 싶단 말이야 알았어 끊어봐 끊고서 야 나 먼저 갈게 어디 가는데? 여자친구가 여자친구 잠깐 만나러 갈게 야 꽉 잡혔네? 꽉 잡혔어? 기집애한테 아주 꽉 잡혀가지고 야 얘 좀 봐라 여자한테 꽉 잡혀가지고 야 너 지금도 그랬는데 장가가봐 아주 그냥 이러고 붙어서 이러고 살겠다 그래 안 그래 야야 칼투명 가봐 꽉 잡혀가지고 아유 사내자식이야 아유 이러면은 뭐라 그래 야 못 꽉 잡혀 야 됐어 안 가도 돼 야 마셔 마셔 이러고 마십니다 이러니 얼마나 서운해 자 1위 볼까요? 1위 볼까요? 1위는 나보다 지가 먼저일 때 자 여자친구가 카톡을 보냅니다 나나친구한테 카톡을 보냅니다 오빠 오늘 우리 볼까? 그럼 나나친구 뭐라 그래요? 요즘 우리 자주 봤잖아 오늘도 봐? 왜? 왜 이렇게 자주 와? 내 게임 캐릭터 만나러 갈 시간도 없는데 여자친구가 보냅니다 왜? 난 맨날 오빠가 제일 먼저 생각나고 시간 나면 오빠부터 만나고 싶고 그런데 라고 서운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냥 거기서라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알았어 보자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내 생각만 하지 말고 너도 네 시간 좀 가져 내 시간 내가 알아서 할게 아이고 순색 나졌네 순색 나졌어 아이고 부모님이셔 아주 남자친구지 네가 선생이고 부모님이야? 왜 이러는 거야 서운하게 아니 우리도 회사 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 친구도 생각해야 되고 그래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또 진급도 되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여자친구랑 생활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남자분들? 여자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여자친구가 우선순위가 안 될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들 그런 게 있어요 맞잖아 있잖아 그죠 있죠 있지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 이런 상황들 어떤 상황 여자친구 생일하고 부장님 결혼식하고 겹쳤어 근데 부장님 결혼식이 부산에서 한대 하나를 가면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야 여자친구 생일 부장님 결혼식 부산 어디예요? 여자친구 생일? 직장 없지 직장 있어? 있어? 부장님도 있어? 부장님 없는 회사 다녀? 어? 부장님 여권상 부장님을 만날 수 없어? 돌아가셨어? 왜 돌아가시게 말이 안 되잖아 왜 돌아가시게 그렇게 안 올라가나 보지 직장 상사 제일 무서운 사람 누구야? 어? 뭐야 너 캡틴 있어 보인다 너 해적이야? 야 게임 그만 게임 그만하라고 게임 그만하라고 무슨 선장이야 선장이야? 애니메이션 패러디 하다니 아주 그냥 여자친구 생일 선장님 결혼식 어? 선장님 결혼식 여자친구 생일 자 자 어디 갈래? 자 여자친구 생일 선장님 결혼식 솔직하게 선장님이 부산에서 굳이 하겠대 자 어디 갈래? 봐봐 선장님 결혼식 가자 왜냐하면 부산식 없잖아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이거는요 모든 남자한테 물어봐도 부장님 또 해적이 아니신 분들은 부장님을 가지만 해적이신 분들은 무조건 선장님 갈 수 있어 왜냐하면 갈고리로 다 찍히거든요 선장님한테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 말고는 무조건 여자친구가 우선순위예요 맞잖아 맞잖아 이럴 때는 여자친구가 우선순위입니다 자 여자친구 생일 엄마 생일 자 여자친구 생일 엄마 생일 동시야 한 군데만 가야 돼요 어디 가? 봐봐 여자친구 생일 간다고 이럴 때는 남자부터 여자친구 생일이야 여자친구 생일 가잖아 엄마 친구 생일 안 가잖아 그치? 여자친구 생일 가는 거 아니야 그치? 어? 카메라 봐봐 엄마가 보고 있다 자식아야 쓰레기야 힘들게 나 놨더니 해적이나 하고 앉아있고 이럴 때는 여자친구가 우선이야 여자친구 생일 가요 근데 또 이럴 때가 있어 여자친구 생일이 있고 부모님 결혼기념이 있어 우리 이럴 때도 여자친구 생일 간다고 이럴 때 우리 여자친구 우선일 때가 있어 이건 무조건 여자친구 생일이야 여자친구 생일이다 엄마한테 얘기해서 엄마 결혼기념일 둘이 밥 맛있게 드시고 나 여자친구 생일이어서 여자친구 갈게요 그럼 엄마도 이해를 해요 근데 이거는 아빠한테는 얘기하면 안 돼 왜? 왜? 이거를 아빠한테 얘기하잖아 그럼 아빠도 내 여자친구 생일에 오고 싶어해 아빠한테 얘기하면 야 나도 거기 가면 안 돼? 걔 친구 좀 오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건 아빠한테는 얘기야 엄마한테는 이해를 하는데 아빠한테는 얘기하면 같이 가자고 한단 말이야 이거는 얘기하면 안 돼 이렇단 말이야 우리도 여자친구가 우선일 때가 있어 근데 뭐 여자들 맨날 남자친구가 우선이라고 하는데 그렇지도 않아 말만 그렇지 배고파가지고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야 나 배고파 밥 먹을래? 이러면 뭐래? 잠깐! 나 사진 찍어야 돼! 어? 이게 남자친구가 우선이야? 아니잖아 사진 찍는 게 우선이야 에스엔에스가 우선이라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인스타에 올리신 분들이 겁나 올렸는데 남자친구를 우선이라고 생각을 안해 어? 내 남자친구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올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몇 번이잖아 아 오늘 뒤졌다고 이거 201번, 202번 201번, 202번 201번, 202번 아 저기 둘이 딱 벚꽃 벚꽃 둘이 딱 입고 와가지고 딱 이러면서 샵 코미디 빅니그 샵 이상준 샵 남편보다 사랑해 샵 영원히 샵 알러브유 샵 괜찮아요 우리 남편 인스타 안해요 이게 나를 생각하는 거야? 아니잖아 남자를 1순위로 생각하면서 이건 없어 이럴 순 없어 23, 24 23, 24 23, 24 남자친구를 1순위로 어 23, 24 여기 1순위로 생각하면은 이렇게 여기다가 에스에서 남자를 기를 쥐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샵 코미디 빅니그 샵 남친 똥 싸러감 샵 계속 쌈 거기다 샵 이렇게 남자친구가 1순위로 여기다가 기를 죽일 수가 있냐고 이게 여자가 말만 그런 거야 말만 오래 썼나 봐 어떻게 다 먹었다 벌써 다 먹었어? 응 야 다원아 천천히 먹고 있어? 오빠 담배 한 대 피고 올게 아 뭐야 왜? 나 아직 밥 먹고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천천히 먹으라고 나 담배 한 대 피고 온다는데 뭐 화를 내 진짜 오빠는 매너가 너무 없어 사람이 밥을 먹으면 속도를 맞춰주는 게 예의 아니야? 됐어 이럴 거면 헤어져 뭘 헤어져 야 나 저기 미녀와 야수의 야수인데 어? 여자분들 생각을 해봐 남자친구랑 둘이 밥 먹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먼저 먹고 잠깐 먼저 담배 피우러 나갔다 오겠대 그러면은 그게 짜증나요? 네 왜 짜증나? 왜 짜증나 이라고 어? 뭐라고? 누가 매너가 없다고 했어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이거 막혀가지고 잘 안 들려 아 진짜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거 막혀가지고 다시 할게요 아니 여자분들 잘 생각해봐 남자친구랑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먼저 밥을 다 먹고 나갔어 담배 피우러 나갔어 그럼 그게 짜증나? 네 짜증나? 짜증나요 왜 짜증나 왜 아 재수 없어? 아 아 같이 다 먹고 같이 피워야 되는데 혼자 먼저 피워가지고 그래서 재수 없다는 거 아니야 우리 남자들이 담배를 언제 피워? 언제 피워? 답답하고 깍깍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럴 때 피잖아 근데 지금 여자친구랑 마주 보고 단둘이 밥을 먹고 있어 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남자들은 여자분들 다 이해하잖아요 매너 있게 밥 먹고 있다가 여자친구가 잠깐 화장실 가고 있대 갔다 오겠대 거기서 막 화장고 치고 있고 우리가 근데 갔다 오면 오래 걸려도 20, 30분 걸려도 뭐라고 해? 아무 말 안 해 매너가 있으니까 어? 가만히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맞죠? 화장실 가서 화장해? 안 해? 에? 오늘 화장실 안 갔어? 물어봐 갔어 안 갔어? 갔어? 오늘은 오로지 똥이었어? 시끄럽네 시끄럽 가위보노 가위보 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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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누구 좋다 아 뭐야 야수야 야수도 아니고 뭐야 하지마 하지마 지겨워 지금이야 어? 아니 여성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남자친구랑 밥 먹으려고 나왔어요? 아니잖아 우리는 데이트 하려고 나온 거잖아요 우리가 많은 걸 바래요 여성 여러분들? 네 많은 걸 바래요? 네 우리가 어떤 걸 바래요? 어떤 매너를 바래요? 어떤 매너? 밥 같이 먹는 거 이거 별거 아니잖아 내가 뭐 뺏어 먹어? 나는 그거 싫을까 봐 내 거를 두 개를 시켜놔요 또 뭐 있어요 이런 거 또 뭐 있을까 이런 매너? 식당 갔을 때 여자친구한테 편한 의자 주기 안쪽에 앉혀주기 옷 입었는데 테이블 사이에 지나갈 때 얼마나 힘들어 그거 막 내 엉덩이로 옆 사람 밥상을 다 다 건들고 이런 거 너무 비슷하잖아 이런 거 별거 아닌 이런 매너들이 되게 중요한 건데 남자들은 못 해요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는데 주머니에 손 넣고 이리 가요 어? 매너 없이 이리 가 이리 가다가 밥 먹으러 식당 들어가려고 문을 열어야 되는데 좋아 보이러서 사람이 열고 들어가 그럼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 요래? 여자친구 보고 있어 어? 얘 지우적 쏙 들어가 거기서 매너가 조금 있는 사람 어때? 들어갔다가 바로 잡아 야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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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이게 어? 이게 뭡니까 어우 정말 남자들 말이에요 이렇게 매너가 없어요 아니 아니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여자친구가 매너 좀 지키고 어? 어디 가서 매너 좀 지켜라 그래서 매너 지키면 또 지켰다고 또 뭐라고 아이고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우리가 뭐 도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 나 옛날에 여자친구 삼기 때 계단을 올라가는데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오빠 내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면은 뒤에서 가려주면서 올라가야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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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옆에서 있냐고 나한테 뭐라고 막 하는 거야 그럴 수 있지 그러나 내가 걔랑 헤어지고 나가지고 어? 지하철 가는데 어떤 여자가 짧은 치마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딱 뒤에서 가려줬지 나 신고당할 뻔 했잖아 저랄께 어쩌라는 거야 아우 헷갈려 진짜 짜증나 어우 정말 남자들은요 매너를 진짜 몰라요 제가 조사해왔어요 남자의 비매너 행동 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난 이런 경험을 해봤다 뭐 있을까요? 뭐 있을까요? 꼭 남자친구 아니더라도 전에 만났던 남자라든지 뭐 전 전이라든지 아니면 친구의 친구들이라든지 뭐 이런 거 방귀 뀌 거 아 방귀 뀌 거 어? 어? 밥 먹다가 트름 아 방귀 먹다가 트름 한 거 근데 그건 이제 어쩔 수가 없어 가끔 이렇게 나올 때가 아 그냥 탄산을 먹거나 막 이러면 좀 나올 때가 있긴 하더라고 그게 방귀 뀌 거 방귀 뀌 거 방귀 뀌 거 방귀는 좀 너무했다 방귀 뀌다 똥 싸미 아이헤헤 정말 자 3위 볼까요 3위? 영화 끝나고 바로 일어나기 우린 끝나고 나면은 막 슬프고 이러면 눈물도 막 흘러 이것도 살짝 이렇게 훔쳐야 돼 눈물도 훔쳐야 돼 번졌나 안 번졌나 살짝 그 어두운 불빛 안에서도 이거 봐야 돼 토닥토닥 해야 돼 근데 끝나자마자 바로 또 일어나서 나가버려 이게 매너 없는 행동이지 아니 근데 뭐 우리 남자들이 뭐 항상 뭐 영화 끝나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가고 그러진 않잖아 그러더만 우리가 뭐 아가씨나 뭐 색객 이런 거 보면은 바로 일어나서 안 가나갑니다 왜? 왜? 맞잖아요 맞잖아요 어? 아니 사람이 소리를 안 지르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들리는데 그냥 맞잖아요 우리 방귀는 그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참 영화가 참 한정적이네요 어? 자 2위 볼까요 2위? 찌개에 밥을 묻은 숟가락 넣기 밥을 막 먹었어 안 그래도 빨리 먹어서 그 눈치 보면서 계속 나도 막 막 빨리 막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은 숟가락을 딱 봤어 근데 하얀 밥불이 묻어 있어 근데 그거 알죠? 들고 있어 봐 들고 밥불이 묻어 있어 근데 그 밥불을 계속 먹고 이가 닿고 입술이 닿고 해가지고 그 밥불들이 눌러붙었어 이미 이거는 죽은 숟가락이야 이미 얘는 목숨을 다한 아이야 근데 그 사이사이 끈적이는데 막 빨간색 고춧가루도 막 묻어 있어 나도 막 급하게 먹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그 밥 숟가락이 같이 먹는 찌개에 들어가는 순간 너무 짜증나 그래서 한마디만 오빠 좀 깨끗하게 먹으면 안 돼 이러면 어떡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죠? 하하하하 이 자국 이렇게 나 그럼 한마디더 그걸 또 담가 아우 밥맛 떨어져 그게 비매너야? 비매너지 그게 뭐 비매너야 아줌마가 또 비매너지 아 나는 아니야 나 진짜 깽끗하게 봐 아줌마 비매너야 나는 휴지로도 막 뒤따쳐서 중간에 먹고 막 이래 그게 더 참 아줌마 우리 회식하면은 삼겹살씨 가가지고 아줌마가 서비스로 된장찌개 주면은 거기다가 밥 왜 말아 비매너 아니야? 아 그건 내가 시킨거야 뭘 시켜 아 내가 시켰어 내 밥먹어 뭘 시켜 찌개 두부 세 개면은 그 서비스 안주 아니야? 어? 뭔 소리를 하는거야 그게 더 비매너야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마 하나 시켜 먹어 내 먹을 거 건들지 말고 아우 정말 계란찌도 숟가락 한 번에 퍼가지고 헤헤헤헤헤헤 구두이냐? 아하하하 나는 그거 먹을 때 입천장이 좀 되어야지 아 계란찜을 먹었구나 그런지 어? 1위 뭘까요? 1위 변기에 수변튀기기 근데 이거는 누가 지금 나 아니야? 라고 한 사람 누구야 되게 큰 목소리로 이거는 솔직히 많이 나온 이야기인데 이거는 솔직히 우리 남자들도 이해를 하고 있어서 이거는 지키려고 합니다 매너를 지키려고 합니다 맞죠? 맞죠? 근데 이거는 제가 여기서 이제 제가 최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요 우리 남자들이 매너를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딱 이렇게 딱 변기에서 딱 소변을 불러 딱 섰어 딱 조준을 항상 해요 조준을 하는데 가끔은 소변이 세 갈래로 나갈 때가 있어요 봐봐 웃음소리 들렸지 나 이번엔 들렸어 봐봐 그렇잖아 솔직히 있잖아 가끔 분명히 여기다가 파리를 불러놔도 왜? 파리에다가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싹 이렇게 나가면 왜? 말도 안 돼 그래? 안 그래? 너 안 그래? 제일 빵 터는데? 너만 안 그래? 다 그런데 야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우리가 이거는 매너를 지키고 있으니까 이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어요? 네 와 나 이렇게 남성분들이 하나같이 단합이 되는 걸 처음 봐가지고 그게 있다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 알겠어요 하지만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나 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변기 얘기만 한 게 아니잖아요 자 남성분들 알려드릴게요 어떤 상황이 어떻게 매너를 보여야 될지 알려드릴 테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요걸 보고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뭐가 있을까요? 매너를 보여야 할 때 첫 번째 브레이크 바이럴 때 이건 뭐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고 지금 여성분들 하잖아 이거는 매너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 되게 자연스럽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끼익키 했을 때 팍 치면 안 돼요 목슬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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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는 것이야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부드럽게 해서 손바닥을 딱 막아줘야죠 딱 막아줘요 아 안 돼요 이렇게 모으면 안 돼요 아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펴야 돼 차라리 너무 폈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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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배우는 거니까 배우는 거니까 배우는 거니까 배우는 거니까 두 번째 뭐 있을까 두 번째 택시 탈 때 택시 탈 때 이거 택시 탈 때 뭘 거 같아요 남녀가 같이 타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남자가? 남자가 먼저 타기 여자가 먼저 타야지 여자가 먼저 태워야지 그렇지 남자가 먼저 타야 보여드릴게요 의자 아니 여자를 먼저 태우고 남자가 타야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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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 계세요 들고 계세요 남성분들은 그런단 말이야 어? 매너 이렇게 한다고 문 열어주고 얼른 타세요 이랍니다 근데 이거 제가 디테일 보여드릴게요 타래 타긴 타야 돼 내가 원피스에 치마를 입고 있습니다 엉덩이부터 들어갑니다 앉았어요 다리 넣었어요 안에 바지 입었습니다 들어왔어요 남자가 타야 되잖아 어떻게 안으로 들어가야 돼 치마가 안 그래도 타이트한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들어가? 들어가면 이쪽에 있던 치마가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는 여기 있어요 옷이 이렇게 돌아가서 꽈배기처럼 돌아가서 내 몸을 조여옵니다 어?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가서 가면서 불편하니까 어떻게? 이걸 빼야 돼 옷을 빼야 돼 그러면 어떻게? 계속 빼야 됩니다 여기서 끝인가 내릴 때 어떻게 내릴 때 여기 중간에는 뭐가 있어요? 턱이 있습니다 이거 절대 안 돼요 그 상황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리를? 벌리게 돼요 가요 전투적으로 에라 모르겠다 전투적으로 나갔는데 아저씨가 눈이 말쳐 아 세상 너무 불편해 이때는 모든 걸 포기하고 나는 어피나가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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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추할 수가 없어 남자가 안에 타고 여자가 바깥에 타야 된다고? 그렇지 근데 나이트클럽이여서 꽂혀서 나왔는데 내가 안에 타고 바켓 타니까 도망가던데 야 이 사람아 그건 당신 때문이고 당신 때문이지 무슨 무슨 매너랑 무슨 상관이야 이 사람이 정말 너네 안 웃어 아니 세 번째 보고 있을까요? 세 번째 뭐예요? 수건 쓸 때 이건 뭘까요? 이건 뭐예요? 수건 왜? 발수건 여행 갔을 땐 호텔이든 펜션이든 저희에게 수건을 주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손을 닦는 수건 작은 수건이 있고요 얼굴과 몸을 닦을 수 있고 머리를 감고 닦을 수 있는 수건 적당한 가장 좋은 우리가 가장 흔하게 많이 쓰는 수건이 있고요 그리고 몸을 감싸는 타올 큰 게 있습니다 근데 남자들이 먼저 씻고 나온다고 중간에 우리 가장 많이 쓰는 이 수건 두 장을 다 쓴 거야 그럼 남은 거 우리에게 뭐야? 다 큰 타올밖에 없어 그래 몸은 닦았다 쳐 그걸로 큰 타올로 머리 어떻게 할 거야 자 머리 큰 타올로 제가 우선 맞췄어 자 이 말에 하나 두 세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이렇게 돼 그러면 알죠 나가는 애 내 얼굴 이렇게 이렇게 그거를 매너 있게 써야지 나눠서 수건 가지고 그래 우리가 또 큰 수건 쓰면 몸 가린다고 큰 수건 쓰지 말라고 해서 그래서 나도 이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옛날에 여자친구가 놀러 갔는데 수건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씨 큰 수건 쓰면 욕먹으니까 작은 수건 써야겠다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어? 머리를 이렇게 말렸어 이렇게 수건이 말렸는데 수건이 두꺼운 거야 알고 보니까 발매트로 깎아있더라고요 어? 별로 왜 발매트로 머리를 닦으신 거 아니야 진짜 아유 말 그대로 그리고 여자들은요 깨뚝에서도 매너가 너무 없어 내가 요즘은요 소개팅을 깨뚝에서 많이 이렇게 해줘요 주선자가 깨뚝 방을 만들어가지고 소개팅을 이렇게 해줘요 어 이런 분들 많지 근데 매너가 너무 없어 자 내 친구가 이렇게 딱 만듭니다 이렇게 내가 소개시켜준다고 했지 둘이 인사해 나는 나간다 그러면서 주선자는 나가요 어 그럼 남자가 먼저 이야기를 겁니다 딱 소개팅에 가 이렇게 합니까 어 안녕하세요 완배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안녕하세요 김다은이라고 합니다 전화지 얘기를 별로 못 들어서 알아가는 시간 이렇게 그럼 내가 또 얘기하지 또 호감 사기 위해서 아 네 전 이상준이라고 하고요 서른 여섯 짜리입니다 푸푸푸 아하 푸푸푸 이미 여기서 마이너스 폸푸푸푸푸푸푸푸푸푸 Shadow 붭푸푸푸표 좀 얘기해 그리고 나에 대해서 잘 모른다니까 나는 카톡 부사도 사진이 없으니까 연예인니까 그래서 딱 사진을 딱 한 다음에 이렇게 보내주겠어 이게 왜 이게 왜 이게 왜 뭐 나간다고 말을 해야되는거 아니야 그리고 여자들이나 싱 lamentASS 에서도 매너가 좀 없는거 같아 아니.. 아니야 여기 오신분들도 그래 오늘 여기도 있었어 여기도 없는게 아니야 있어. 뒤졌어. 뒤졌어. 자, 봐봐. 오늘 빨간색 했지. 229번, 230번. 229번, 230번. 아, 저기 땀에. 저, 저, 남자분은 안 들려. 여자분이 한 거야. 매너가 없어. 뭔데? 뜻밖의 꿀 데이트. 날씨 좋고 오빠랑 많이 웃고 와야지. 왜, 왜, 왜. 이상준 보고 있나? 샵, 야수 분장 안 해도 야수. 이게 왜, 왜. 비매러 아니냐고, 이게. 맞는 말. 샵, 진승납. 샵, 뻥이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재치있어요? 재치이잖아. 아줌마한테도 매너가 없어. 여자가 있다고? 그렇지. 121번, 122번. 어디 있어요? 앞쪽일 텐데. 여기 앞에 있다, 여기 앞에. 아, 여기 여자분. 둘, 네. 다섯 번째. 여자분, 여자분. 나를 욕해, 자, 봐봐. 코미디 빅니그. 샵, 미녀와 야수. 응. 미녀와 야수. 샵, 이국주가 더 야수. 샵, 맥이와 야수. 이게 뭐냐고, 이게. 인통 면서 burp해. 어휴, 어두근. Leah하고 배 courtroom 할인 த. 네. 어묵是 안 productivity일 것 Waiting In my command. 여기 vraag. 이 Text rate. Pasteur. ica wrap. 좋아. 하나도 나가 Heb dimensions 고Absds. 없습니다. 이ì. 여기가 엄청난 empresarial점이 gates. Wind Yes. context. 하나 wall fly. 이익 Comics Bo pompa 심장은 오 ل이리에서 . iba. 이것 마¡ 사이 되고 있습니다. demonst matière. entrepreneur Tube,ա. ㅇ 주가 띵백. Burger. Th servici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